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. 네 진짜 상추가 너무 건강하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죠. 프리티 고운 님들은 어떻게 진짜 몸에 좋은 상추를 집에서 좀 가꿔서 드시나요? 제가 지난방송에 뭐 하분에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이렇게 집에서 건강 먹거리를 키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. 굳이 옥상이 아니더라도 베란다에서 진짜 쉽게 키워 먹을 수 있는 방법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죠. 근데 제가 이렇게 물론 베란다 텃밭 아이들도 건강하게 저를 지켜주지만 옥상의 아이들은 진짜 건강합니다. 크는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욕심이 나갖고 자꾸 자꾸 늘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막 흙을 흙을 계속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. 근데 이제 심을 재료가 없어 가지고 지난 주말에 제가 상추를 사 가지고 오면서 생생토 이거 상토 있잖아요. 이거를 두 개나 사 왔구요. 두 봉다리 큰 거 50리터 짜리 그래서 밑에서 밑에 베란다 텃밭에서 사용할 거 한 봉다리 옥상에서 계속 이제 만들 겁니다. 이렇게 늘려 나갈 거예요. 제가 이게 상추만 심을 것이 아니라 네 여기 사 왔습니다. 두 봉다리 요거는 가지 뭐 고추 밑에는 뭐 토마토 호박 네 제가 막 수박인가 뭐 그거까지 가져왔거든요. 일단은 여기에 지금 다 신겨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마련을 해놨습니다. 여기다가 지금 한번 키 큰 아이들은 여기다 신구요. 이게 아주 스티로폼 박스가 엄청 큰 게 어디 집 앞에 버려져 있더라구요.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화분으로 만들면 참 좋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이게 길잖아요. 높은 거 특히 고추 같은 거는 이렇게 높은 데다 심으면 쓰러지지도 않고 좋잖아요. 그래서 고추하고 가지 요런 거 이제 심어주려고 토마토 뭐 요런 거 심어주려고 여기다가 일단은 요 밑에 요 훅은 상토는 아니고 이것도 이제 상토도 섞였지만 상토하고 막 하분 흙가리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모아놨던 흙들을 어디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집에다 좀 모아놨었거든요. 그거를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채워 줬구요. 3분의 1은 여기다가 상토 있잖아요. 요거를 여기다가 채워가지고 저기 여기 고추하고 어 가지 저희 집에서 키워서 먹을 만큼 양만 사 왔어요. 뭐 가지 한 좀 이거 커져 있는 거 3개 정도 사 온 것 같고 네 고추 사 오고 네 가지가 또 뒤에 또 두 개가 더 있네요. 여기 큰 거 세포도 사 오고 여기 두 개 조그만 거 사 오고 요거는 호박인가 호박인 것 같고요. 호박. 아시겠지만 이거는 심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. 그냥 정성만 들이고 물 주실 때 거의 매일 물을 주시고 이렇게 좀 영양제 있잖아요. 영양제도 비료 같은 거 필요 없고 집에서 쌀뜨물하고 뭐 과일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발효시켜서 뭐 이렇게 물 줄 때 한 2-3일에 한 번씩 주시면 이렇게 상추 자라듯이 무럭무럭 자랍니다. 네 상토 있잖아요. 요거를 이제 양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바가지로 여기다가 상토를 싹 덮어줍니다. 위에 좀 영양이 많은 상토예요. 이거 상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게 코코아 피트 있잖아요. 코코아 피트 그게 한 55% 들어가 있다고 해요. 코코피트 피트모스 질석 펄라이트 데올라이트 부식산 비료 0.4 이런 식으로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 상토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천년 영양제를 수시로 주면은 더욱 더 잘 자라겠지만 이 홍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쑥쑥 잘 커줄 겁니다. 거의 꽉 채웠어요. 세금 한 2-3cm 정도 남겨두고 네 그러면 지금 코치가 지금 다섯 개가 있네요. 다섯 개가 있어요. 코치 다섯 개 이렇게 포트에서 빼줍니다. 다섯 개를 빼줬어요. 포트에서 네 그럼 저쪽에다 한 번 심어 보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매운 코치가 아니고요. 그냥 이렇게 쌈 싸먹을 때 먹는 아사기 코치 있잖아요. 근데 이 코치에 벌써 이렇게 꽃이 달려 가지고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뭘 심어야 될까요?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심어 보겠습니다. 요 가지는 좀 밑에 요게 좀 두껍게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거는 좀 오래된 거래요. 그래서 빨리 가지를 먹고 싶어서 가지가 또 몸에 좋잖아요. 보라색 채소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심어 봤어요. 세 넷 네 개 네 개 사용해야죠. 네 네 보세요. 그리고 가운데다가 심자. 네 요렇게 해서 가지하고 고추를 심으니까 거의 다 찼어요. 호박이거든요. 호박 두 개 심어 줄게요. 여기 옆에다가 양 옆에 조금 자리 있는 데다가 호박을 심어줘요. 재밌어요. 재미나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호박 두 개 하고 양 옆에 호박 두 개 하고 여기 가지 하나 둘 하나 둘 세 개 심었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심었고 여기다 호박 양 옆에 심었고 고추를 여섯 개 심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심은 상태에서 상토를 조금 더 채워 줍니다. 상토를 심어 주고 여기다가 물을 조금 주겠습니다. 영양 물을. 뿌리가 좀 여기 이 하분에 내려 줘야 되니까 영양 물을 좀 채워 줍니다. 여기에 좀 들어온 것을 쓸어내고 옥상에 한낮에는 더워서 지금 안 심으면은 이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지금 한 5시, 6시 정도 됐거든요. 이때 심어야 가장 좋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쌀뜨물 2엠의 가일, 야채, 영양제 요거 여기다가 또 타왔어요. 10대 1로 타왔습니다. 요거 한번 쭉 줍니다. 요렇게.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이 옥상에다 이렇게 키운다는 게 저는 옛날에 이게 옥상에다 키우면은 굉장히 힘들 줄 알고 맨날 마음이 있었는데 못 키워졌거든요. 네,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영양을 주고 나서 꼬치 6개, 가지 7개, 그리고 양옆에 호박. 호박 2개를 여기다가 심으면서 좀 아주 예쁘게 크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옥상 텃밭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추, 고추 몇 개였죠? 요거 이제 좀 이렇게 세우는 거, 뭐죠? 이렇게 세우는 거, 막대기를 좀 세우는 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. 엄청 많이 자랐어요. 일주일 만에. 네, 일주일 됐거든요. 요거 딱. 요거는 고추, 가지, 근데 요거는 좀 제가 좀 커서, 좀 일찍 따먹고 싶어서 좀 많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렇게 꽃대도 달려있고 이런 걸 데려왔더니 벌써 열매가 매지려고 합니다. 요렇게. 네, 이렇게. 가지가 벌써 달리려고 해요. 좀 있으면 따먹게 생겼습니다. 요거는 조금 모종을 사온 건데 그래도 요것도 처음에 없던 요런 가지. 가지, 호박도 처음보다 엄청 많이 컸죠? 처음 심었을 때 조금만 했는데. 네, 그래서 고추, 가지. 네, 이렇게 심은 지 일주일 된 거고요. 다른 텃밭, 뭐 상추도 지금 엄청 잘 자라고 있고 아침에도 지금 두 바구니 따갑거든요. 네, 아주 풍성합니다. 뭐 항상 그냥 요즘에는 밥상에 그냥 상추가 그냥 한아름. 요거는 봉다리 상추, 봉다리. 봉다리 상추도 지금 심은 지 한 일주일 된 거 같은데 엄청 풍성하게 자랐죠. 봉다리 패션. 네, 은근히 재밌어요. 재밌고 이뻐요.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. 예, 저는 수박도 요거 모종을 사와서 여기다 심어봤고요. 일주일 전에. 요거는 감자는 한 한 달 된 거예요. 너무 좋죠. 그리고 감자 제가 요번에는, 지난번에는 요거를 통으로 심어가지고 가지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요기다가는 제가 요 감자는 기대해 주세요.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 좀 잘게 잘게 싹트는 곳만 잘라서 심은 거예요. 감자. 네,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호박, 가지, 고추 심은 거 보여 드리고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거 있잖아요. 파라솔 날라갔던 거를 주워와 가지고 요렇게 요기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. 단단히 아주 졸라맸습니다. 이제 날라가지 말라고. 텃밭을 요렇게 이제 갖고 있는 중이고 빈 공간에 계속 텃밭을 요렇게 만들 예정이에요. 저게 그늘막이 좀 있으니까 좀 한총 보기가 좋죠.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텃밭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.